나마스테, 존경하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님, 디나이 사하스라부대 ICCR 위원장님,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인류의 상생을 위한 연대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간디의 위대한 정신을 기리는 오늘 행사가 더욱 뜻깊습니다. 저는 2018년 11월 모디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단독 방문, 류알리 축제의 주빈으로 함께했습니다. 아요디아에서 열린 허황후 기념공원 작공식에도 참석했습니다. 고대의 인연이 현대로 이어지고 두 나라가 함께 번영하는 내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순방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인도 국빈 방문 중 모디 총리님과 함께 간디기념관을 찾아 간디의 발자취를 살폈습니다. 2019년 9월 유엔총회에서는 간디 탄생 150주년 기념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간디의 비폭력, 평화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간디의 기념관에서 모디 총리님이 선물하신 물레의 의미를 새겨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네가 그 변화가 되라 한 간디는 직접 물레 앞에 앉아 실을 잡았습니다. 전통 직물인 카디 생산 장려운동과 수화데시 운동으로 인도의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얻고 경제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물레는 독립과 자유를 향한 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간디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웨비나의 주제가 엮여진 관계, 직물의 전통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량생산의 기계화 시대에 카디는 전통을 이어온 수공직물의 아름다움과 친환경적인 가치로 더욱 조명받고 있습니다. 간디는 자기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보통 사람을 진정한 영웅이라 여겼습니다. 그 나라의 직물에는 그 나라의 얼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목화를 물레로 자아 만든 흰 무명옷은 오랜 세월 민중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카디에 담긴 간디의 정신을 기억하며 인도의 바나라식 카디로 만든 의상을 입었습니다. 카디의 수많은 문양 가운데 인도의 국화인 연꽃 문양을 보면 디알리 축제에서 강물에 띄운 연꽃 등이 떠오릅니다. 두 나라의 상생 번영을 기원했던 소망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수교 47년째를 맞는 한국과 인도는 문재인 정부들어 양 정상 간의 돈독한 의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양국의 우호협력관계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래의 예지가 담긴 식구처럼 한국과 인도 두 나라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구촌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